자전거와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인가?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줄여서 아작길이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여행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문체부와 한국관광봉사가 5개월 동안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말 그대로 아작길 30선으로 선정된 지역을 완주하는 페스티벌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서울 광나루 자전거 공원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행사 기간 동안 여행객들이 아작길 30선 중에서 여행 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전거로 여행을 한 후에 그 완주 구간을 전국 걷기 자전거 여행길 정보망인 두루누비에 인증 등록하고 여행담을 SNS에 통해서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연중 자유롭게 자전거 여행길과 더불어서 주변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고요. 축제 기간 중에는 명사와 함께 떠나는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과 여행담 추첨 기념품 제공 이벤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11월 23일로 예정된 종료식에서는 10선, 20선, 30선 완주자들에게 트로피, 메달과 함께 태블릿 등 기념품이 수여될 계획입니다. 또한 베스트 사진 또는 후기를 선발해서 특별상도 시상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각 자전거 길에는 지역 토속 음식이라든가 관광 체험 코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전거를 꼭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 근처에서 빌리시면 되니까 좀 부담없이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도 아자길이기도 하고요.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맛 설명해주시는 동안 화면 보니까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한 길, 두 길이라도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이번 주에 개막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장르들의 영화들이 보통 소개되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들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져서 올해는 6월 27일에 개막하는데요. 개막작은 에드간 이토 감독의 기름도둑이라는 작품입니다. 중부 멕시코에는 밤마다 지하 파이플라인에 구멍을 뚫어서 기름을 훔치는 도둑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인 가난하고 순진한 고등학생 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름도둑 일당에 가담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소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잠시 달콤한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담담하지만 커다란 충격과 울림이 있는 범죄 드라마이자 성장 영화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흥미로운 장르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파인 부이아 감독의 내겐 너무 어려운 연애라는 작품은요. 종교와 열정 사이의 선택의 기록에 놓인 무슬림 주인공의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연애담이 펼쳐집니다. 올해 칸 영화제 개막작이었죠. 짐자무시 감독의 좀비물 데드돈 다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작 지원과 교육 또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 나프 프로그램은 크게 판타스틱 영화제 프로젝트 마켓과 환상영화학교가 있습니다. 벌써 23회째를 맡고 있는 만큼 일단 지금 지역의 큰 축제로 자리 잡았음은 물론이고요. 지금 세계의 판타스틱 영화제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화제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다음 소식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신과 함께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작품인데 창작 가무국으로 나와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승편 두 번째 막이죠? 그렇습니다. 창작 가무국 신과 함께 이승편은 주호민 작가의 동명 웹툰을 무대로 올린 작품인데요. 저승편에 이어서 이번 이승편은 그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안식처인 집과 집에 사는 사람, 그 집을 지키는 가택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21일 오후에 프레스코를 가졌는데요. 전막 시연 후에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 권호성 예술감독과 주호민 원작자, 김태영 연출가, 고창석 씨, 오정혁 씨 등 배우까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주호민 작가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할 정도로 원작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또 무대 예술의 묘미를 살렸고요. 감동까지 있는 작품입니다. 단 11회 공연을 하는데요. 29일까지 LG 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횟수가 아쉽네요. 11회뿐이면 얼른 좀 쳐둘러서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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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